자세히 미축할 수 있는 시보임 진짜 너무 웃어요 런이 안 나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싶었다 보고싶었다 보고싶으신 분들도 계실수도 있으니까 개인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막내 다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스 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스의 섬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스의 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스 델라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저희 너무 오랜만이죠 다들 식사는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스의 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스의 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스의 견입니다 랜데몬 DDP 늦은 밤 콘서트에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블리스분들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특별한 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에 저희 팬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거니까요 엘리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 준비해둔 곡인 파우타우라는 곡이 남아있는데요 거기서 가사 중에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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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for не enough channel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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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그렇게 파우타우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아쉽지만 응원 열심히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ifyingline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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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